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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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부었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예뻐 보이세요. 예뻐요? 눈이 아직까지 앙금 수술했는데 눈이 안 갈아들였어. 엄마야말로 되게 기틀하게 보여. 엄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고 다녔어. 맞다리니까 아무래도. 나는 점을 부른 사람이야. 엄마 연세에 대부분 고생을 많이 하거든. 엄마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게 보여요. 제가 생각보다 아이가 어려요. 근데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참 행복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참 젊단하게 들어오시고. 참 가정적이었던 것 같아. 자식들이라면 밖에서 무슨 짓을 한 거든 내가 두째치고 자기 가족의 자식들한테는 끔찍히 여겼던 아버지 같아. 그렇죠? 그래서 참 엄마도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엄마 밑에서 그 연세치고 많이 배웠던 엄마. 무슨 말인지 알지. 어렸을 때는 고생이 내가 뭔지 모르고 살았던 분이야. 내가 왜 굳이 이 말하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얻고 살았으면 그만큼 사랑받고 살았다는 말을 하는 거고. 또 넉넉한 집안에 넉넉한 집안에 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들이 우선이었잖아.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나 봐.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참 그게 고마워. 남녀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든 아들이든. 근데 참 엄마가 언제부터 고생하기 시작했냐면. 엄마 시집 잘못 갔어. 시집을 잘못 갔어. 응. 근데 나는 시집을 잘못 갔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그래도 참 남편을 많이 지금까지 믿네.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을 했으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아니 그래도 다른 사람은 원망이 들어올 때인데. 그래도 엄마한테는 원망이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 사람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됐을 뿐이다. 엄마가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참 저런 성격도 있구나. 지금 존경스러워요. 아 저건 내 마인드를 나도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나는 저런 마인드가 언제 생길까. 저는 성격이 급해서. 무슨 내가 막 억울하고 그런 일 있으면 당장 가서 따져러 가야 돼. 근데 엄마는. 순리대로. 원칙대로. 차근차근 차근 차근. 바꾸어가는 그 지혜로움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렇지. 엄마 사주해. 근데 어떻게. 응. 엄마 나이 서른세. 서른세. 그때부터 제물이 나갔어. 나갔어. 제물이 나갔어. 막 긴급한 대답해. 맞아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그냥. 엄마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부잣집 딸이었다면. 엄마 신랑은. 그래도 성실한 남자. 가난한 집의 남자. 성실한 남자 하나만 보고 살았던 엄마 같아. 그리고 아저씨도 독학을 했는지. 독학해서 일어난 사람 같아. 맞아요. 그렇죠. 집이 부자해서 아저씨가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지질이 가난했지만. 내가 공부 끝 놓지 않고. 내 스스로. 독학해서. 아버지가. 일어난 사람인지라. 엄마가 더 안쓰러웠던 것 같아. 맞아요. 신랑한테. 그렇죠. 그래서 신랑이 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야. 정말 머리 좋으신 분이거든. 참 머리 좋으신 분인데. 아니 어떻게. 시장에 꼬치만 팔러 가면 비가 오냐고. 어? 이렇게 표현할게 그냥. 시장에 꼬치만 팔러 가면 비가 오면. 아저씨 사주에. 내가 서른아홉 살 때 한 번 실패를 보라. 마흔 네 살 때 실패를 보라. 나 연세 몰라. 마흔 아홉 살 때 실패를 한 번 보라. 오십여섯 살에 실패를 한 번 보라. 어? 지금 연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한 번이야. 이 기회가. 긴가요 아닌가요 말씀해 주세요. 그 세 번의 실패를 봤죠. 그러니까. 그 나이대마다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막 일 나온 대로 하는 거니까. 실패를 봤어. 그래서 진짜로. 실패 볼 때마다. 언니는 그나마. 아줌마 아니요. 어르신은. 어르신은. 그나마. 어? 우리 친정의 든든한 백으로다가. 어? 여기까지 오십 위로 생각해. 내 집안에 유산 물로 받은 걸로다가. 우리 남편 사업자금 대준 걸로 보여. 그치? 근데 아직까지는 엄마한테. 문서가 세 개는 더 있게 보입니다. 응? 있는 거 세 개 다 털어 먹었어. 세 개 문서 그 유산 받은 거. 유산 받은 것도 있지만 그동안 제가 해소 많이 한 거. 응. 상가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환장하네. 응? 그게 엄마 한번 물어보자. 엄마 마흔 일곱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요? 실패 첫 실패가. 응. 응. 그쵸. 마흔 일곱. 그 무릎부터 시작된 거예요. 운이. 내가 마흔 일곱부터. 마흔 아홉. 시운. 바닥이야. 바닥이야. 응. 엄마의 바닥이 남편을 쳤어. 그때부터. 응. 바닥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남편이 노력을 안 한 분이 아니라 노력을 했지만은. 내 전 재산을 일단 반은 까먹어라야. 내 운이네 그럼. 응. 어쨌든 저렇든. 엄마가 그럴 정도에. 이미 엄마는 내 초년, 중년의 복을 갖다가 이미 다 써버린 거야. 응. 그냥 차라리 아저씨가 사업을 안 했더라면. 그걸 갖고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사업을 한 바람에. 엄마의 마지막 남은 운을. 그 운을 갖다가 아저씨가 다 걸어버렸다고. 걸고. 지셔버렸다고 그냥. 응. 그러나. 이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만약에 빚을 줬다. 그러면은. 이 빚은. 돈만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갚았을 거예요. 갚았어요. 그쵸. 참 양심 바른 분이에요. 아저씨가. 그러면서 더 힘이 들었을 거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직원들은 월급은 다 준다. 다 해결하시면서. 참 존경스러운 분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모르니까. 되게 비상해요. 그래서 누가 뭘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연구로 시작하는 분이 아저씨예요. 긴 거 길고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해. 맞아요. 그쵸. 그니까 아저씨는 망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십 년 세월을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남보다. 남보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근데 우리 나라에서 이걸 몇 개 들어가면 좋은데. 안 몇 개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그냥 나무 시 땡 할 때 시 땡 해야 되는데 먼저 여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 기다리다가 지친 지가 물 마시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꾸 아저씨가 실패를 보시는 거야.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게 내 운에 따라서 성공할 확률은 있었지만. 엄마 운이 그때 정도 바닥이 났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그 실패의 일조를 제가 했네요. 제 운 때문에. 엄마의 실패 엄마가 도와주는 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내 운이 나빠서. 엄마의 도와주는 면도 있었지만 엄마의 운이 그때. 내 몸으로 칠래. 돈으로 칠래거든. 그 무렵에 돈을 일단 찍고. 그 다음에 5, 6년 지나서 내 몸으로 쳤을 거야. 계산해 보세요. 맞아요. 요즘 몸이 많이 아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엄마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심장은 화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심장은 물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는 끓어있는데 여기는 불을 끓어있는데 엄마. 한쪽에 콩팥이 조치를 못하다 보니 없다 보니 이 물이. 풍성이 많아서 이 열을 꺼줘야 되는데 이 열을 못 꺼줘.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혈액순환이 이 다리에서부터 머리. 다리에서 머리 끝까지 이게 혈이 토하지를 못해.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숨이 막혀. 머리도 아파. 내 머리가 쏘여들어. 지금 나 죽어서 지금 힘들었어. 막 땀은 삐질삐질하고 으시르쉬 추웠다가 식은땀은 쭉쭉쭉 흘리고. 이게 엄마 몸이라는 거야. 근데 참 고마우신 분이. 그래도 아저씨를 지금까지 믿어주고 있고. 속은 터지고 여기서 열은 나지만은. 그래도 내 남편한테 마지막에 희망을 걸고. 내 남편을 엄마가 아는 자체가 참 존경스럽구나.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먹었는데도 불구하시고. 참 고우신 분이구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내가 논현동 살았다.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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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으로 내려와.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려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 안 나는 분은 어디 있겠어. 옛날 생각 나지. 그렇지? 옛날 생각 자꾸 나. 가슴속에. 옛날에 내가 잘 살았던 옛날에 내 할인한 집.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던 내 집. 내가 사장님 듣고 살았던 내 마음.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신경을 썼던 게. 마음 오는 아저씨를 머리는 이해했지만. 이 마음 이해를 못 했어. 화병이 있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쳐버린 거야. 그 병이. 알아듣어. 그러니 지금은 그래. 엄마가 엄마 마음을 딱 놓으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갈 때. 내가 갈 때. 그래도 오는 치는 다 못 시키지 마. 오는 치는 다 못 시키지만. 내 자손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물러줄 걸 남겨놓고 갔으면 좋겠다. 엄마 마음이야 지금. 맞아요. 근데 부모라고 다 그렇지는 않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엄마가 자꾸 옛날에 이걸 지켰더라면. 애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끔 만들었을 텐데. 내가 지켰으면 편안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지가 화려했던 인생만 살다가. 지금 애들도 힘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애들도 순간적으로.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내가. 그래도 좋은데. 좋게 화려하게 살았단 말이야. 남들 못지않게. 부자로 살았단 말이야. 스타킹 하나를 사더라도. 메이크업 스타킹을 시켰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순간적으로. 점점 갈수록. 애들이. 그렇게 없으다 보니까. 지들도 적응을 못 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엄마들어. 가슴이 아프고. 애들은 애들도. 너무 심란해. 스트레스 받고. 어. 아버지는 아버지들어. 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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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자식들한테. 아버지는 아버지들어. 눈치를 보고 있고. 어.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되게 부채가 또 많아 보여요. 어. 부채. 어. 옛날에 내가. 부였다면. 지금은 유예요. 유. 그렇죠? 그러니. 아저씨가. 그. 다 성공은 하지는 못하지만. 옛날처럼 부자로 만들어도 못하지만. 향후. 2, 3년 이따가. 아저씨가. 조금 발판을. 만들어서 갈 일은 있어요. 2, 3년. 만들어서 갈 일이 있으니까. 자식들. 한번 물어봐. 면사법 언제 쓰나 언제 쓰나. 강요하지 마. 하지 마. 지들은 알아서. 지금 결혼할 마음이 없어. 없어. 지들은 그냥. 외국 나가고 싶으면 외국 나가고. 한국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자유롭게 살게끔 내비도. 내비도. 어. 왜 엄마 혼자 안달복달했다가. 왜. 자꾸 엄마가 걱정을 해. 엄마 빨리 안 죽어. 그래요. 엄마 빨리 안 죽으니까. 내 죽기 전에 다 온상복 해놓고. 갈라고 생각하지 마라. 마음이 급해 왜 이렇게. 응. 엄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응. 확실히 마음이 급해. 엄마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내가. 응. 그 애들한테 거는. 애들한테. 아버지가 까먹었던 거. 내가 또 아픔으로 까먹었던 거. 그래서 너네들한테. 엄마가 미안한 감을 갖고 있어. 나는 정말 보고 있지. 이건 엄마 생각이고. 나는 엄마 정말 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향후. 2년에다가 괜찮아 지니까. 엄마 지금. 내가 그랬잖아. 신장이 너무 안 좋다고. 물이 지금. 불을 못 끄고 있다고. 그냥 마음을 내려놔. 내가 그랬잖아. 엄마한테 배울 점이 딱 있다고. 그래서 저 마음으로 사시구나. 나 같았으면 벌써. 아. 돌았을 텐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그러나. 항상 불안한 마음은 있어. 왜. 너무나 자꾸 큰 고통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망하지 않았어요. 아까 나이를. 그. 찝어 줬고.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가 이때에 대해서 아프지 않았어요. 하고 내가 말을 했어. 그건 가서. 엄마 집 산소 가서. 이씨가 누구예요. 이씨? 네. 주변에 이씨는 없는데. 아니요. 집 안에 할머니 성인 이씨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아는 할머니. 그래서 가서. 오늘 찾아보는 게. 상책일 겁니다. 이씨 할머니. 산소 잘 못 건드는 게. 엄마 집 망하게 한 거예요. 아. 산소 건든 게. 네. 그리고 엄마 몸을 아프게 한 겁니다. 응. 이건 내가 힌트를 준 거예요. 그 조상 때문에. 산소 때문에. 산소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지금까진 이렇게 이제 뭐. 친한 권한이 없고 왔잖아요. 이제 말했잖아. 2년 이따 아저씨가. 다시 피일 것이다. 그래. 너무 힘들어 힘들게 살았다. 너무 행복. 어렸을 때 너무 행복했지만. 내가 뭐라고 했어.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때부터는. 엄마의 권한 시작이야. 난지도 시작이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벌어놓던 거 다. 충충충충 벌어놨던 거. 부동산으로 벌던. 내가 머리 써서 벌어라는 수준이지. 엄마가 식당에서 벌어라는 수준은 아니거든. 안 그래요. 그렇죠. 응. 그니까 다시야 다시. 이 뽀봉이가. 아저씨가 뽀봉이를 움직여줘야 된대요. 뽀봉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뜻은 뭐냐. 아버지가 뽀봉이랑 관련된 일을 하시나 봐요. 큰 걸로 큰 차로다가. 차로. 차로. 딱 붙이게 보여요. 아저씨가 아저씨 그 일 하시죠. 네 맞아요. 맞죠. 정확하게 맞혔죠. 네. 그러니까 아저씨 내 말 믿어도 돼요. 이 년 있다가. 분명히 아저씨가 그게. 향후 십 년을 내다본 게. 지금부터 땡겨졌어. 땡겨져요. 그 앞뒤는 너무 많이 봤어. 그러나 지금 그게 다가왔다고. 몸조심 몸조심하세요. 그 몸을 어떻게. 예. 예.